비말이 처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지하 1층에서 슉 잘 나네 밤에 이제 이렇게 자야 되는데 밤에? 응 그러니깐 아 얘가 방금 전 한 시간 전에 밥 먹어서 자랐다 응 응 올라가서 이제 람보 오빠 만났네 그러니까 오빠 만나는 것도 좋아요 남보야 엄마 왔어 동생 왔어 남보야 일로 와봐 엄마한테 와봐 동생 왔어 동생 왔어 일로 와봐 동생 왔어 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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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보야 봐봐 아가 봐봐 아가 봐봐 아가 아니야? 다 봤어? 눈 떴다 오 이렇게 잘생겼네 얘는 잘생겼네 오늘은 또 잘생겨 보이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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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